네 고맙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박수도 좀 쳐주시고. 지금 마이크 잘 들리죠? 교재 확인하세요. 교재 이거 비밀로트라고 써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적법이라고 써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샥 돌리면 등기법 나오죠? 등기법. 요쪽 지적법. 오늘은 지적법만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넘기다가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책 잘못했다고 환불처리 좀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오늘 지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 날 등기법하고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회사에서 이벤트로 무료로 증정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작년 책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시험 보고 나면 검토해가지고 항상 해마다 정말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건 이렇게 좀 바꿔놓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춤을 몇 개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수정이 되고 앞뒤 이제 편지에 조금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오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왔는데. 제 얼굴이 부스스하죠 지금.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숫자를 하나 제가 틀려놨어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에 오타 하나 찾아보세요. 14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서. 밑에 게 15예요. 15. 숫자가 지금 오타가 났으니까 그거 하나 좀 수정해 주세요. 수정하셨죠? 어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 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평소에 노량제에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처음 오신 분. 뭐 굳이 손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자신 있다. 아 제가 알죠. 멀리서 오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에 제일 멀리서 왔다. 멀리서 오신 분 성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없었던 걸로. 멀리서도 오셨는데 오늘은 지적법만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적법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 이 교재 중에 지적법 부분이 한 20장 정도 돼요. 20장 분량 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냐가 제일 걱정인데. 제가 정말 지적법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건 진짜 압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압축할 수는 없어요. 정말 뭐 우겨 넣었다. 이런 정도로 모아놨기 때문에 거의 시험범위에 커버되면서도 분량은 최소다. 이렇게 제가 다 자신이 말씀드릴 수 있고. 견본하고 이론하고 뭐 요약정리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반복하면 적어도 12개 중에 10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완전히 이것도 완전히 내 걸로 못 만든단 말이죠. 지금 남은 기간 좀 일찍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 반복하셔도 지적법은 충분히 고득점 나온다. 이 말은 지적법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더 이상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정리하고 앞으로 정규서만 차근차근 쫓아가기만 해도 별도로 지적법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점수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압축했기 때문에 뭔가 친절한 이해와 무슨 자상한 설명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외울 것들만 딱 모아놨기 때문에 이건 딸딸딸따 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연습하시면 충분히 점수 나온다. 믿고 가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외에 추가로 자료를 덧붙인다고 이랬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ppt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필기하지 마시라. 뭔가 저건 뭔가 이제 새로운 것 같다 라고 쓰면 옆에 써 있어. 그러니까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설명만 잘 들으시고 앞으로 반복해 가지고 이제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건 이제 오늘 9시 반에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나냐.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한 두세 시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뭐 중개사 본사님이 또 도사리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늦어도 1시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조금 바쁘게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지적법이 다 정리된다는 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에 되게 민감한데 제일 지적법에서 맨 먼저 하실 게 지적공부를 보셔야 돼요. 지적공부의 종류하고 그 안에 뭐 뭐 들어있는지 평소에 늘 수업하던 거지만 그걸 지금부터 맨 앞에 견본 보시면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우리 손가락 어디 갔어요. 잡혀보세요. 이제 잔소리 끝하고 잡혀보세요. 지금 지적공부 7개 있어요. 대장이 몇 개 있다. 장부책으로 되어 있는 게 4개입니다. 대장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규정에는 이 4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대장을 그린 게 뭐예요. 지적도. 임야대장 그린 게 임야도. 이거 4개는 따로 외울 게 없어요. 도면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하지만 요즘은 좌표등록부. 이것도 넓게 보면 도면이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공유지연명부. 이름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대지권등록부. 여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거 4개는 외울 거 없어요. 여기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얘네들이 무슨 원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름부터 외워. 이름부터. 이름도 못 외우는 원리가 못 필요 없어요. 이름 외우세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러면 지적권등록부 몇 개. 여기 7개 플러스 정보처리 시스템. 그럼 8개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거 나왔다라고 하면 걔는 지적권등록부가 아니다. 그냥 보조적인 장부들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 게 임야대장이죠. 임야대장의 이 쪽에 토지표시. 이 쪽에 소유자. 토지표시는 소지지면. 여기 경계 안 하면 안 돼요. 경계점이 없어요. 소지지면. 소지에는 이렇게 주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집어 집어 집어. 산자 붙었죠. 임야대장. 숫자 앞에 뒤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산이 붙으면 여기 2자예요. 2자. 2고요. 2자 보고. 아, 이거 산이구나. 아셔야 돼요. 여기 43743 이렇게 쭉 나와있는 10자리. 이게 충북 영동군 메고는 어촌리예요. 이거를 앞이 10자리로 만들어 놨고. 여기 코드번호 하나. 2번 나와있으면 임야대장. 0100000이 그러면. 아, 집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지번은 결국 고유번호를 바꿀 수 있다. 고유번호와 소지지번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지목은 임야죠? 임야.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라고 다 썼어요. 임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대장에는 지목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약식으로 쓴다? 정식으로 쓴다? 정식으로 쓴다. 지목이 총 몇 개 있죠? 28개. 28개. 맨 마지막 28번 지목은? 잡종지. 1번은? 전. 2번은? 답. 3번은? 과수원. 4번은? 목장용지. 5번은? 임야죠? 눈치가 없어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5번 그리지 마시고 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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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28번은? 잡종지. 이런 거예요. 코드번호가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마지막에 9월, 10월 때만 동영 모의사야 될 겁니다. 대장에는 코드번호와 지목 정식 명칭을 기록한다면 맞아들래요?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코드번호 처음 본다고 또 틀려가지고 막 울고 그래요. 코드번호에 정식 명칭 있죠? 면적 있다 없다. 면적. 자, 사유가 있죠? 옛날 산백번지에서 어떻게? 분할돼서 산백에 2번지. 자, 분할되면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분할되면 부번.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개별공식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소유자가 나와 있죠? 자, 소유자 이름을 쓰려면 성명, 주소, 등록번호. 그래서 외울 때 명, 주, 번. 외우시죠? 명, 주, 번. 외우시죠? 명, 주, 번이 나오면 그 바로 옆에 변동원인과 일자가 나옵니다. 명, 주, 번이 있으면 변동원인과 일자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대장이 4개 있었죠? 대장 4개에는 명, 주, 번하고 변동원인과 일자 같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소유자 누구? 정환. 정환이가 언제부터 소유자? 11일부터. 변동원인과 일자가 나왔잖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대장을 볼 때는 토지표시 소유자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 이 토지, 면적 알아요? 면적 나오죠? 자, 이 토지 모양 나와요? 토지 모양 안 나오죠? 자, 토지 모양을 보려면 뭘 봐라? 2번 도면 보시라고 써는 거예요. 그렇죠? 한 장짜리니까 1-1, 1페이지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장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번호는 이렇게 대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이 4개 있었죠? 거기 장번호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자, 이번에는 토지 대장. 똑같아요? 토지 대장. 자, 똑같은데 여기 산자 있어? 없어요? 산자 없죠? 산자 없고 여기는 일자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토지는 어디 있죠? 지금? 물도 충국이요. 경기서 김포시.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 있습니다. 자, 지목은 1번 전. 그렇죠? 자, 면적 써 있고 개별 공시일까? 자, 이쪽의 소유자는 오재미. 자, 명주, 번 써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뭐 있어요? 도지 표시. 도지 표시. 자, 여기는 사유. 면적. 이거 희한해 목소리가 커, 이거는. 신기하게.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거 뭐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작은 작은 설명합자 시간만 가. 자, 외워야 돼요. 자, 눈으로 빡기 익히세요. 자,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소유자. 토지 표시. 사유. 면적. 개별 공시일까. 그렇죠? 자, 어디로 틀지 몰라요. 지금. 자, 여기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명, 주, 번. 성명. 주소. 등록번호. 그렇죠? 여기는 사유. 연저. 개별 공시일까. 이만하면 웰 때 됐어, 이제. 왜 이것만 하겠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런 거야. 자, 명, 주, 번. 옆에. 변동 원인. 변동 일자. 됐죠? 이거 명주, 번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여기는. 고유번호. 소재지? 소재? 도지 소재? 예? 자, 뭐라고요? 소재. 소재. 예? 자, 여기는 축적. 축적. 됐죠? 자, 지금 대장에 뭐 써 있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까먹어요. 물론 까먹으면 어떻게 해? 이따 또 보면 돼요. 그렇죠? 또 보면 돼요. 그렇죠? 제발 까먹는 거에 좌절 좀 하지 마요. 예? 난 답답해지게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좌절부터 하니까. 예? 자, 더 많이 해야 돼요. 한참 더 해야 돼요. 아주 멀었잖아요. 그래서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괜히 잡닥에 설명할 필요 없어. 외워야 돼. 어디에 뭐 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게 지적도 있죠? 자, 어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여기까지야 소재. 소재. 자, 이거 600 뭐예요? 600.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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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뭐예요? 전. 지번. 됐어요? 자, 지금 북변동 600번지. 자, 북변동 600번지. 그렇죠? 자, 면적 얼마? 1960. 그렇죠? 자, 여기 북변동 600번지. 면적 얼마?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죠? 자, 지적도의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지적도의 면적은 없기 때문에 도면이죠? 도면에서는 자, 이거 면적을 측정할까, 계산할까? 측정할까, 계산할까? 토지가 그려져 있죠? 딱 네모나게 그려져 있으면 계산하기 좋겠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딱 네모나지 않잖아요. 막 갔다 갔다 막 헷갈리면, 그렇죠? 계산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측정해, 계산해. 측정해. 그렇죠? 측정기가 있을까? 측정법이 있을까? 측정 기, 측정기. 쓰지 마, 쓰지 마. 책에 다 써 있어. 측정기죠. 그런 기계. 뭐를 측정해요? 면적을 측정해. 어떻게? 전자로. 전자로. 그럼 그 기계 이름은 뭘까? 전자, 면적, 측정, 기. 그렇죠? 뭘도 어떻게 이해시켜줘요? 전자, 면적, 측정, 기. 그러면 미술시간, 수학시간? 미술시간. 그림, 그림. 되세요? 이건 도회지적이에요. 그림. 전자, 면적, 측정, 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면적 써놨다, 안 써놨다. 안 써놨다. 소매에 써 있지 않아요. 측정기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선, 선, 선. 이 선이 뭐예요? 경계, 경계. 경계 선 그룹 아마추어 같잖아. 그래서 우리 프로니까 경계. 경계가 꺾인 점, 점, 점. 경계점, 경계점. 됐죠? 경계점. 이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쓰는 거예요. 글쎄요? 경계점과 경계. 이거 가지고 토지 모양이 나와 있다. 이게 지적도란 말이죠.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도면 몇 번 도면? 8번 도면. 그렇죠? 옆에 볼란 몇 번 봐라? 7번 봐라. 이거를 뭐라 한다? 색인도예요. 일람도 그러면 안 돼요. 일람도는 따로 있어요. 일람도도 있긴 하지만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색인도. 이루 외우셔야 돼요. 색인도. 지적도에 뭐가 있다? 색인도가 있다. 그렇죠? 축적이 있어? 축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도면의 외곽선. 이 도면의 외곽선을 도각선. 도각선 있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집 그리지 말고. 건축물의 위치. 이게 중요해요.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그렇죠? 이거는 삼각점 위치. 위치죠? 도면에 위치가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면에 뭐가 있다? 위치. 뭐의 위치? 건축물 위치. 또 삼각점 위치. 그렇죠? 이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이거는 도근점. 이걸 합쳐서 기준점. 기준점. 됐죠? 기준점. 기준점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이게 뭐라고요? 삼각점. 이런 기준점의 위치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기준점 위치. 또 건축물의 위치가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다른 데는 없어요. 토지대장의 위치가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물의 위치나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는 지적도. 도면에 그려서 위치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수치를 도각선, 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각선, 수치. 이름만 아시면 돼요. 이름만. 이번에 임야대장의 토지가 어디 있어요? 충부 영동군에 있죠? 300에 2번지. 면적 얼마? 3948제곱미터. 이 땅 모양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뭘 봐야 돼요? 도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야도를 봐야 되겠죠? 자, 임야도. 임야도. 충북 영동군에 임야도란 말이죠? 자, 산 100번지 있어요? 산 100번지가 분할됐죠? 분할돼서 산 100에 1, 산 100에 2. 이렇게 분할돼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분할하면 하나는 원래 지번을 북서 쪽에 하나 쓰고. 북서기본법. 나머지는 부번. 부번. 이 부번을 최종 부번에 다음 쓴 번이 부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할됐을 때는 부번이 붙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임야도다라고 하면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임야도에 있는 건 다 임야예요? 다 임야가 아닐 수 있죠? 구 이런 게 있어요. 구. 구 뭘까? 구거. 조금만 또랑이 흐르고 있다. 근데 임야도이기 때문에 집안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래서 이거는 지목이 뭔지 상관없고 무조건 임야도면 산자 붙인다. 그렇죠? 지적도에는 임야라도 산자 안 붙여요. 지적도에는. 산이 붙냐 안 붙냐는 도면. 지적도냐 임야도냐.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지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싹 다 지금 산자가 붙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뭔가 개발이 됐습니다. 자, 개발되고 나니까 축적이 커져요. 500분의 1. 제일 큰 축적. 500분의 1. 자, 이 동네는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뭐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로프가 들어왔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제명 앞에, 제명 끝에. 제명 끝에. 제명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제명 끝에. 자, 뭐라고 썼어요? 좌표로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없었던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22.82 그러면 22m 82cm라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좌표로 계산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다. 거리는 82cm까지 나왔기 때문에 센티 단위까지 나오지만 단위는 미터 단위예요. 22m 82cm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따지면 미터고 표시된 건 센티까지 표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있는 거지만 모든 지적도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비싼 동네 지적도만 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측량할 때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까요? 좌표를 가지고 측량할까요? 좌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어느 동네예요? 지금? 비싼 동네 용인시 운학동. 실제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견본으로 쓴 거니까. 용인시 운학동 56에 4. 보이시죠? 용인시 운학동 56에 4.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재지번 있어요? 소재지번. 경계점 좌표등을 빼도 소재지번 있습니다. 소재지번이 없으면 그 땅을 못 찾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에는 다 소재지번이 있어요. 그렇죠? 소재지번이 있으면 뭐가 따라 나온다? 고유번호가 따라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유번호. 자, 대신에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못 씁니다. 자, 방금 보시면 이거 도면이죠? 도면. 지적돼. 고유번호 있다? 없다? 없다. 자, 도면에 고유번호 나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도면을 보니까 면적 써있다 안 써있다? 면적 안 써있다. 그렇죠? 계산에 측정해. 고색 까먹었어. 계산에 측정해. 뭐라고요? 도면, 도면, 도면. 미술시간, 수학시간. 미술시간. 미술시간 계산에 측정해. 측정해. 그렇죠? 측정기, 측정법. 측정기. 그렇죠? 자, 뭐를 측정해요? 면적을,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어떻게? 전자로?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 기. 5분도 안 지났어요. 지금 5분도 안 지났어요. 그죠? 도면에 면적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다. 써있진 않다. 측정기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면에 보면 토지 소유자 이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도면을 보고 소유자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면적이 써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고유번호는 있어 없어. 고유번호는 없어요. 그렇죠? 자, 대신에 여기 경계점 좌표 등으로 보이는 고유번호는 있어 없어. 있어요. 소재 집어니고 고유번호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그림 그려놓고 1, 2, 3, 4, 5, 6 자, 써는 거를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이거를 부호미, 부호도라고 하고 각 점마다 X, Y 숫자 두 개씩 써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숫자로 쫙 표현하는 거 이거 경계점 좌표 등으로 보여요. 자, 경계점 좌표 등으로 보여요. 이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이죠? 자, 수학 시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면적 써있어, 안 써있어? 면적 안 써있어? 네. 그럼 면적을 계산에 측정해. 계산에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그렇죠? 뭐를? 면적을?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 계산 기기가 있어. 계산법이 있어. 계산, 법. 자, 연결해 봐요. 좌표, 면적, 계산, 법. 자, 좌표, 면적, 계산, 법.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미술 시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좌표, 면적, 계산, 법. 그럼 미술 시간은? 전자, 면적, 계산법, 계산기, 측정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렇죠? 쓸 필요 없어. 다 써있어. 다 써있어. 혹시 좀 봐요. 이따 보여드릴게. 여기 경계점 좌표, 정보죠. 일부 지역에만 있는 거죠? 비싸니까. 일부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셨죠? 자, 여기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 한 거 보셨죠? 자, 이제 여기 뭐? 공유지연명부. 여기는 대지권 등록. 이 두 개 볼 차례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공유지연명부에 소재지번 있어요? 소재지번 있으면 고유번호 나오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목이다, 면적이 있어 없어. 지목 면적 없어요. 자,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면적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분. 공유지니까 각자 지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지. 네 지분 얼마 안 써죠? 그래서 지분 썼으면 누구 건 써야지? 명, 주, 번 나왔죠? 자, 명, 지번 나오면 같이 나오는 거. 변동원인일자. 항상 이렇게 세트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추가. 자, 추가. 자, 세 개 추가됐죠?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자, 대지권이라는 게 건물에 대한 얘기죠? 건물과 토지 관계니까 건물 얘기를 써내야 돼요. 건물 명칭. 자, 101호, 200호, 300호. 전유분. 써놔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딱 추가되면서 뭐가 됐다? 대지권 등록부가 됐다. 그래서 공유지연명부랑 똑같은데? 세 개 추가. 자, 이게 그렇게 쉬우면 잘 나. 이거 세 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있다. 그 다음에 건물, 건물. 자,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렇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세 개는 공유지연명부는 없어요. 자, 어디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 있어요. 자, 여기 지목하고 면적이 있어 없어. 지목 면적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지목이 나온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식 문제예요. 작년에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바로 이제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우리 교재 다 있어요. 교재 다 있으니 걱정 마시고. 자, 다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 자, 외우세요. 소, 지, 지면, 경, 자. 자, 이거는 집에 가면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금에 다 있다. 자, 소재, 지번은 숫자로 바꾼 게 뭐다? 고유번호. 고유번호도 모든 지적금에 다 있으면 좋겠는데. 자, 뭐 빼고? 도면 빼고.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었잖아요. 길어서. 그렇죠? 자, 지목은 정식 명칭 코드번호를 여기다 쓴다 그랬죠? 정식 명칭. 자, 약식 부호를 지적도에 임해를 씁니다. 자, 축척도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면적,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자, 면적 어디 있다? 토지, 대장, 임해대장. 오늘 봤었죠? 대장에 면적 써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딴 데는 면적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경계는 지적되면 돼요.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계는 도면에. 직선으로 그리는 거, 경계. 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얘네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소재, 지번은 다 있다. 지목은 정식 명칭, 약식 명칭이 있다. 면적은 토지에 대해서 봤었다. 자, 경계는 선이니까 도면에 그린다. 자,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나온다. 자, 이거를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좌표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 부호 및 보도. 부호 및 보도. 그 다음에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자, 이거 거리입니다. 좌표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OX. X가 되는 거예요. 자, 거리는 지적도 임야도. 자, 근데 임야도에서는 거의 등록이 안 됩니다. 왜? 비싼 동네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그런데 이 거리는 도면에 등록사항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도면에 등록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임야도에 등록이 안 된다. 비싼 동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색인도 기억나세요? 맨 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었던 색인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각점의 위치. 그죠? 건축물의 위치. 자, 위치는 도면에 그린다. 그죠? 자, 이쪽에 보시면 대주권 비율, 건물, 건물. 자, 이 건물 얘기는 대주권 등록부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분, 지분. 지분 두 군데 있어요? 공유지원 명부와 대주권 등록부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주번. 명주번 나오면 뭐가 나오죠? 변동원인, 변동일자 같이 나와야 돼요. 그세요? 자, 이 명주번 옆에다가 변동원인일자 한번 쓸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자, 교재 64페이지 보세요. 64, 64. 교재 64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 그대로 있을 거예요. 64, 64. 왜 책이 없어요? 안 갖고 왔어? 어떻게 해? 자, 이따 빨리 갖고 와요. 이따가. 자, 64페이지 보시면 명주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변동원인, 변동일자라고 지금 쓰세요. 변동원인, 변동일자 쓰세요. 참 희한해요. 쓰지 말라면 쓰고 쓰라면 안 쓰고 왜 그러나 몰라. 이거 쓰라고 좀. 변동원일자 썼죠? 그 다음에 여기 사유 있죠? 사유. 또 개별 공시지가. 그죠? 이 두 가지. 사유랑 개별 공시지가는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사유. 아까 사유 봤었죠? 분할됐다, 지목변경됐다고 사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아까 확인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 먼저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앞에 보세요. 지금 대장, 대장, 대장. 네 개 있었죠? 토지, 임야대장, 공유주연명부, 대주권정부. 이것도 지금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대장, 대장. 그 중에 소재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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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번 다 있어요. 소재지번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임야대장의 지목하고 면적일공. 자, 명주번 나오면 뭐가 나와요? 변동원인과 변동일자 나온다. 그죠? 자, 명주번, 명주번, 명주번. 그럼 대장에는 다 뭐가 있다? 명주번. 그리고 변동원인일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토지이동, 사유. 또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대장 임야대를 받습니다. 공유주연명부의 제일 중요한 거. 지분, 지분. 그죠? 자, 대주권 등록부에도 지분. 똑같죠? 고는 고유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도면에, 도면에 고유번호 있다, 없다?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됐죠? 자, 여기 고유번호는 없고. 여기는 다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고유번호 있죠. 그죠? 자, 여기 대주권 등록부에 있는 거 세 가지. 대주권 비율. 자, 건물 명칭, 전일분, 건물 표시. 그죠? 자, 도면에 등록하는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경계점 간의 거리와. 또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있었죠? 자, 위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지지, 경축이네. 그럼 면적이 빠진 거죠? 면적 빠지고 경이 뭐예요? 경계. 경계축은 축체였었죠? 자, 세긴도 기억나시죠? 세긴도. 자, 좌표 등록에는 좌표가 있고. 좌표가 나오려면 간단하게 부호 및 부호도가 나온다. 자, 얘네들은 컴퓨터를 만들면 뭐가 된다?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우리 교재 확인할게요. 자, 교재 뒤쪽으로 가시면 자, 76페이지 있습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에 방금 보신 이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76, 76, 76, 76. 76, 76. 자, 76페이지에 그림 확인하셨죠? 네. 자, 거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됐어요. 똑같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지금 왜 미루지 말고. 오늘 끝이야. 이제 지적 부분. 자, 앞에. 눈 뜨고. 앞에 봐요. 벌써 자, 지금 30분 됐는데.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여기.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다. OX. O. 맞잖아요. 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지. 면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경계 좌표도 있어요? 없지. 자, 경계는 이리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경계 이쪽이에요. 그죠? 자, 좌표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 틀린 거 아시겠죠? X. 자, 지분. 지분. 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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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권 지분은 공유주연명부와 대주권 등록돼 있다. O. O. 맞는 말이죠? 자, 이거 토지이동 사유. 자, 개별 공시지과. 여기 있죠? 사유. 개별 공시지과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니까. 이거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X예요. 지적도 임야도 틀렸죠? 옥스. 자, 고유번호.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 제외. 자, 지적도 임야도 고유번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세긴도 있죠? 삼각적인 위치 있어요. 건축물 위치 있어요. 그런데 고유번호. 이게 틀렸어요. 자, 대주권의 비율과 전유물 건물. 비율 표시는 어디? 대주권 등록부. 그런데 여기 공유지연명부라고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X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졌죠? 옥스? 찾았어요? 자, 지적도 임야도 여기죠? 소유자 성명과 주소는 등록되지 아니하나. 맞아요. 지목은 지적도 맞아요? 자, 지목은 대주권 등록부? X죠. 자, 지목이 지목이. 자, 여기 있잖아요. 지목이 대주권 등록부?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대주권 등록은 이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려기축 문제이고. X라고 이게? 자, 지금 좌표예요? 거리예요? 거리, 거리. 거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역이죠? 일부 지역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 X. 자, 이 일부 지역의, 자, 거리는 일부 지역의 도면, 도면. 자, 지적도에 들어가는 거죠. 좌표 등록부에는 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들어가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깜빡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일부 지역만 딱 보고 아싸나, 너하러 이러면서 이제 덥성 묻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좌표 등록부에는 거리가 안 들어갑니다. 자, 거리는 도면에 들어갑니다. 거리, 거리. 그렇죠? 자, X예요? 자, 뭐 때문에? 경계. 자, 경계는 도면에 들어간 직선이니까. 대장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자, 우리 이제 우리 교재에 제가 지적도 40문제 났어요. 40문제. 자, 그 중에 앞에 보세요. 40문제는 13번입니다. 자, 눈으로 빨리 푸세요. 생각해야 돼. 자, 자. 자, 이거죠? 대지권 등록부. 자, 정답은 1번.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있어요? 면접 없어요? 면접 없어요. 지목 면접. 이게 틀렸어요. 자, 다시 한 번.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있어요? 없잖아요. 자, 면접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낸 겁니다. 저거.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소재 있고, 고유번호 있고. 그렇죠? 자, 중요한 거.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또 하나. 건물 명칭. 또 지분. 그렇죠? 자, 지분. 자, 소유자 명집은 나오면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죠? 그렇죠? 자, 대장에는 다 장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번이 틀린 거 확인해. 요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자,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책에 14부문이 있어요. 자, 토지 대장애요? 토지 대장애. 자,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지목 있고, 면적 있고, 소지 지면. 그렇죠? 자, 명집원 나와요? 명집원? 명집원 나오죠? 자, 대지권 비율, X. 자, 경기자표, X. 그럼 기역부터 미음까지죠? 자,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자, 다시. 자, 1번 보시면 임야대장애는 소재 있어요? 소재 지번. 자, 개별 공식일까 봤어요?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있어. 좌표, 그렇죠? 자, 근데 건축구조 위치가 있어요? 없죠. 자, 위치는 도면에 있다 그랬지. 아까 집그림이 있었잖아요. 도면에 있는 거, 이거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전유문물, 건물 표시 하나 더. 건물명칭, 건물명칭. 자, 임야도에 경계 있어요? 도면이니까 위치가 있지. 그렇죠? 자, 공유주 연 명부. 자, 공유주니까 지분 나오고. 자, 명집원 나오면 변동된 날과 원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거 틀린 거예요. 자, 또 갑니다. 나는 관심 없다. 이러지 말고 관심을 가져줘. 자,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 고유번호 있겠죠? 고유번호 메뉴 있었고. 자, 임야대장에 사유 있었어요? 개별 공시가 있었어요? 예, 사유, 지가. 그렇죠? 자, 지적도의 경계 있어요? 위치 있어요? 위치 있죠? 자, 4번 공유주 연 명부의 지분? 자, 전유문물, 건물 표시? 예? 없죠. 자, 전유문물,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 여기로 내려가야지. 자, 대지권 등록부. 전유문물 건물이잖아. 그렇죠? 자, 지분 있어요? 대지권 비율 있어요? 건물 명칭 있지? 자, 정답이 4번. 요거요거. 요거 대지수인가요? 요거. 옳은 거, 옳은 거, 옳은 거, 옳은 거. 큰일 났어, 옳은 거야, 이제. 자, 토지대장은 왜 틀렸어요? 경계. 자, 경계는 도면에 그린 선이니까. 경계. 이게 틀렸죠? 자, 임야대장의 위치가 있어? 아니죠. 자, 도면에 있는 거지. 도면에. 자, 공유지 연명부의 지분 나와? 맞지? 지분 나오지요. 그렇죠? 자, 사유 있어요, 사유? 없어요. 사유는 토지 임야대장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 대지권, 도롱부, 대지권. 비율. 맞죠? 자, 지목 있어? 지목은 없죠. 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대장, 공유지대장, 대지권. 여기 대장이죠? 대장. 네 군데는 명주번하고 변동원위일자. 방금 필기한 거 이게. 그래서 정답이 5번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아시겠죠? 뭘 아유야, 이제 벌써부터.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맨 앞으로. 우리 76, 77페이지에 방금 보신 문제가 그대로 다 있어요. 76, 77페이지에 방금 보신 문제. 자, 정리되어 있고 정답도 다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정답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가시면 페이지 66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교재 66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적의 3요소하고 나올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적법은요. 맨 처음 이렇게 지적공부를 다 외워놓지 않으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지적공부 모양, 종류,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 외워놓고 나면 여기서 최소 12개 중에 이 두 문제까지 나와요. 12개 중에 두 문제 하면 뭐 엄청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안 되시더라도 지금 제가 한 35분 정도 이것만 설명했어요. 이 35분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등록사항을 암기하고 끝나요. 더 이상 뭐 잡다 한 거 나왔다 그러면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건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계속 돌려보시면 충분히 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적 3요소하고 나와있죠. 자, 지적 3요소. 지적이니까 토지예요. 지적은 토지. 토지 중에서도 우리나라 모든 토지. 우리나라 모든 토지 영토를 하나씩 하나씩 쪼갰어.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한 필지. 한 필지씩 쪼갠 거예요. 자, 한 필지가 되려면 집원 부여하는 지역이 동일해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축척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도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안이 서로 연속돼야 된다. 서로 붙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필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나와 있는데 요즘 이게 시험에 안 나와. 그냥 한 필지다. 그러면 지목도 동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돼. 한 필지. 한 필지씩 쪼개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자, 지적법이니까 지적공부. 자, 여기다가 그런 정보를 갖다 쓴다. 쓴다 뭐예요? 등록한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쓴다. 이거예요.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 3여수예요. 이걸로 지적법 전부 다고요. 자, 오늘 방금 보신 게 뭐예요? 지적공부. 자, 대장이 몇 개 있다? 네 개. 자, 도면이 두, 세 개 있다 그랬죠? 자, 도면 지적도, 임야도. 자, 미술시간이죠? 자, 미술시간. 미술시간. 쉽다, 어렵다? 쉽다. 자, 그림이니까 그림, 토지 보기 딱 쉽잖아요. 그죠? 자, 정밀도가 높다, 낮다. 비용은 싸다. 싸고, 자, 정밀도가 낮고. 자, 싸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뭐가 있다?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도면이 있다. 그죠? 자, 수학시간. 수학시간. 자,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자, 정밀도는 높다, 낮다. 높다. 정밀도 높으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비싸다. 자, 비싸니까 일부죠. 자,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개발된 지역. 자, 개발된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줄 수 있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 수학시간이죠? 자, 수학시간. 수학시간. 좌표가 있어요, 그죠? 좌표. 면적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면적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럼 계산해, 측정해. 계산해? 뭘로? 좌표로? 좌표를 계산해? 계산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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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를? 면적을. 그럼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도면은? 측정해, 측정해. 뭘로? 전자로, 전자로. 전자. 면적. 측정. 기. 그죠? 이만하면 이제 외우겠다, 이제. 자, 다시. 자,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치지적의 특징하고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자, 수치적 수학시간이죠? 수학시간. 자,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 개발된 지역이 둔다. 자, 그 동네 측량 이름. 지적, 확정, 측량. 그죠? 자, 도시개발하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걸 가지고 현황 측량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적, 확정, 측량. 개발하면 확정한다. 개발하면 확정한다. 자, 그 동네 측량 방법은 경위의 측량. 경위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쓴다. 정밀도가 높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온 거죠? 네, 비싼 동네니까. 자, 그때는 좌표, 면접, 계산법. 그렇죠? 자, 그런데 미술시간은 뭐예요? 미술시간은 전자면접, 측정기. 이거 싹 두 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시간인데 전자면접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외웠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도면이 있다, 없다. 비싼 동네도 도면이 있다, 없다. 있어, 있어. 비싼 동네도 도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경계점 간에 거리가 등록된다고 했었죠? 자, 거리는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에 있는 겁니다. 도면 중에서도 임화된 잘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적도에 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동네 최소 면적은 1회 0.1이에요. 0.1. 됐죠? 비싼 동네의 특징들을 쭉 써놨고 제일 외우기 힘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4번.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자, 이거는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에다 또는 거 있잖아요. 거리, 거리. 그래서 거리는, 거리는 도면에 등록하는 겁니다. 모든 지역의 도면은 아니고 개발된 지역의 도면에 거리가 등록된다. 뒤집어서 임화도의 거리가 등록된다. 그럼 틀려요. 임화도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면에 거리를 등록한다고 맞아요. 규정상 도면에 등록한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임화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확인 문제 1번 보세요. 확인 문제 1번. 자, 여기 확인 문제 1번 밑에 나와 있죠. 자,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찾기. 자, 방금 보신 겁니다. 자, 지적도는 해당 도면. 자, 이 개발된 지역입니다. 개발된 지역. 자, 제명 끝에 맞아요? 끝에 그렇죠? 자, 좌표라고 써요? 수치라고 써요? 좌표라고 표시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 맞아요?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자,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까지 결정을 하고요. 자, 면적 측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 X 되겠죠? 그럼 뭘로 바꿔요? 좌표, 면적, 계산, 법. 자, 좌표, 면적, 계산, 법. 그랬죠? 자, 이 동네는 지적, 확정, 측량. 그렇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문제는 계속 뭐를 또 바꿀지 몰라요. 저 같은 지역은 왼쪽 아래 이럴 수 있고요. 제명 앞에 이럴 수도 있고. 수치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의 조사 등록이 나와 있죠? 자, 지금 7개 지문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 중에 1번과 2번을 묶으세요. 1번, 2번 묶으시고 4, 5, 6 묶으세요. 1번, 2번 묶으시고 4, 5, 6 묶으시고 자, 1번, 2번 차이점 찾으세요. 자, 여기는 모든 토지. 여기는 관리 토지. 그렇죠? 자, 또 그렇죠? 자, 등록을 누가 하는 거죠?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관청이 등록한다면 안 되겠죠? 자, 두 개 뭐가 다른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장관이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소관청은 뭐하냐? 자, 소관청은 자,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게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런 거예요. 내 땅 분할하고 합병하고 보통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결정을 누가 해?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토지 등록은 장관이 하는 거지만 개별적인 토지 이동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건 소관청입니다. 결정, 결정, 소관청. 자, 소유자가 결정한다면 안 돼요.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다만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단서입니다. 다만 하고 붙는 거죠. 단서. 단서가 붙었어.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려고 하면 막 하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설마 막 하겠어요? 예, 계획적으로 하겠죠? 자, 그 계획 이름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찾으셔야 되겠죠? 자, 뭐가 달라요? 찾으세요. 신청이 없어. 그죠? 자, 신청이 없어. 토지 이동 현황 자, 토지 이용 현황 틀렸단 말이에요. 자, 저도 치사한 건 알지만 실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토지 이동, 토지 이용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또 틀린 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틀렸단 말이죠. 그죠? 자, 토지 이동이라는 건 토지 표시 토지 표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얘네들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계획 이름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6번 왜 틀렸을까? 자, 6번 왜 틀렸을까? 그죠? 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럴 필요 없어요. 자, 소관청 직권 사항으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이게 되었죠? 자,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반출 조금 들고 나오는 거 반출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반, 지, 주 이 세 가지만 승인사항이고 나머지는 승인 나오면 다 틀립니다. 장관 승인은 없어요. 장관 승인 없어요. 시도에서 승인 딱 3개 있어요. 반지, 주 자, 아무데나 승인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계획을 누가 세우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누가 세워요? 지적소관청 자, 소관청 소관청이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자,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자, 이 시장이 우리 시 다 계획 세워 그러면 공무원들이 깜딱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다요? 그러겠죠? 다요? 그러면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게 작년 기초 문제예요. 작년에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하면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뒤에 넘어가시면 자, 2번 문제 얼른 풀어보시죠. 2번 문제 얼른 풀어보시죠. 1번 문제 얼른 풀어보시죠. 2번 문제 얼른 풀어보시죠. 자 2번에 3번이죠? 3번에 왜 틀렸어요? 시도에서 승인 그거 나왔죠? 그렇죠? 한시 읽어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모든 토지 한필지 한필지 정했죠? 한필지마다 소지지면 경자 그중에 지목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용도를 조사합니다 용도 이거 어디다 쓰는 땅이야? 용도 조사하죠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은 뭐하죠? 측량입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하는 거예요 집원을 정하는 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소재지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해져 있죠 얘네들은 조사 측량에서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3요소 나왔어요?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소관청은 뭐예요? 결정하는 거죠 뭘 결정해?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이동이 있으면 보통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 직권을 하는 거죠? 직권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계획? 토지이동 변황 조사 계획 이거 시조사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 계획은 소관청이니까 시공국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하면 의면동 이 계획이 나왔어 무슨 계획이에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요 그러면 조사 계획 세우고 뭐 할까? 조사를 하겠지 조사 계획 세우고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나서 조사부를 작성해 조사부 조사부를 작성하고 들고 들어와서 조서에다 옮겼습니다 이거에다가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결의서를 합쳐서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되게 쉬워요 계획 이름은 뭐예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조사 계획인가 뭐 하겠어? 조사하겠지? 조사하고 나면 조사부를 쓰고 들고 들어와서 조서에 옮겨 쓰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로 나옵니다 결의서 이 결의서에 합쳐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이 순서대로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3번만 틀린 거예요 자 다음 G번 나오는데 이건 조금 쉬웠다 계속 갈게요